위조 투표지가 이제 투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가 투입이 돼 가지고 이제 오늘 보니까 시골촌부님께서 추계치를 보낸 걸 보니까 완전히 독자적으로 제야 전문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추계치를 한 걸 보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128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결과를 보내주신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좀 정리가 되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촌부가 추계한 내용이 또 독특하기 때문에 한 329만 표 정도 투입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22대 총선 같은 경우는 한 300만 표 정도 투입한 거죠 지역구만 지역구만 이제 한 300만 표 정도가 투입됐고 비례대표도 한 그만큼 투입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석수가 160 부석을 차지 해야 될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22대 총선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유야를 불문하고 한국인들이 막지 못한 것이고 그런 아주 불법적인 그런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요즘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를 모두 다 덮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항복선언 을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나 하겠습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선거를 훔칠 수가 있으면 뭐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조작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선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야당 초선 의원들 천막농선 22대 개원전부터 실력해선사에 나가다 뭐 이 실력행사에 나가는 것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최상병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최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불허할 정도의 그런 법들이 통과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볼 것이고 이 보시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정부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을 수용하라 국회 개원 5월 30일 이전부터 장외투쟁에 나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다 이제 부정선거를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윤 대통령이 다 받아들이고 국민의힘당이 다 받아들였으니까 그 이후에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걸 다 용인하겠다는 걸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아무리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다 자기가 씨앗을 뿌렸습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초선 당선자 40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관츠를 위해 비상행동에 나선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선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위조투표지를 받지 않은 위조투표지를 공짜로 받지 않은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죠 총선은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가지고 아마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조사해 보게 되면 몇 개 지역은 나올 겁니다 조작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몇 개가 나오겠지만 거의 전부 다 전국에 다 이런들 위조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조성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들 집어넣고 동시에 위조투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초선의원들 가운데 가짜표 위조사전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4년 동안 신문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을 그냥 일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걸 다 수용하는 그런 의식을 윤 대통령이 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초선의원 가운데 지금 원내대표가 된 사람이 인천연수월갑의 박찬대 의원이지 않습니까 박찬대의 당선이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재선의원이 뭐예요 박찬대 씨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언뜻이 보니까 박찬대 씨 선거결과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인천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국민의힘의 정성년 후보 선관위는 박찬대 후보가 5만8천 정성년 후보가 5만천 7,117표 차이로 박찬대 더불당 국회의원이 승리했다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찬대 후보의 5만8천663표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선관위가 제공한 위조 투표지가 들어 있는 거죠 그것을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제거한 선관위 제공 위조 투표지를 제거하고 나면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남을 거 아닙니다 그게 하단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추정치 발표 제야 전문가 여러분 자금 내역이죠 국민의힘의 정성년 후보 5만1545표 진짜 득표수 기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4만7천706표 차이가 어떻게 되죠 국민의힘의 정성년 후보가 3839표짜로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있기 전에 정성년 후보가 3839표짜로 승리했는데 선관위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1만956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장당 한 장 사전투표소에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방식으로 해 가지고 3839표로 당선자였던 정성년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7117표 차이로 낙선자였던 박찬대 후보를 당선자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 여기에 초선 의원들을 전부가 다 이렇게 당락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원래 당선자였지만 위조 투표주의 힘이 부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 폭을 크게 확대시킨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초선을 하든 아니면 다음에 탄핵법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검찰을 완전히 박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든 25만 원 주는 공짜 이름들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을 하든 간에 이제 윤 대통령도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법을 통과 하더라도 이제 찍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지었기 때문에 권력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4년 동안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한 행군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선까지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수장의 권한과 그것을 모두 다 지방권력을 2026년에 접수하고 2027년에 이런 대통령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진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뭐 심은 실질적으로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뭐 조금은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박찬대 후보도 이제 사전투표의 46%를 얻었는데 57%를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립위원회가 그리고 당일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의 정성년 후보가 50대 40절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윤 대통령도 이제 얼굴에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요즘에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던 모양이에요 심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막 여기저기 다닌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이야기는 윤 대통령께서 다급하기는 다급한 모양이다 시장을 못 빼 천 번 만 번 다니더라도 본인의 추락된 그런 지지도가 회복되기는 어렵겠죠 그런 거 하니까 보수 진영 인사들 가운데 최소 저가 볼 때는 한 60% 이상 정도는 선거 부정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이 선거 문제에 침묵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일 테니까 자기에게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100사람 가운데 최소 60명 이상 정도는 등을 돌린 걸로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마음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데 아무튼 참모들은 대통령이 뭐라도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야 되니까 나부터 바꾸겠다 그리고 기자회견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윤석열 청계천과 영천시장을 찾았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가 물가를 잡겠습니다 본인이 물가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본인이 밀턴 프리더만의 선택의 자유를 여러분들 잘 읽었다는 분이 물가를 대통령이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든 간에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온을 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침 2주년을 맞은 10일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생략하고 서울 청계천을 찾았다 점심을 먹으려 나온 직장인을 만나고 이후 서대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현장 물가를 점검했다 참모로는 성태훈 정책실장 방춘석 경제수석 외에도 김주연 민정수석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시장을 100번 다녀도 여러분들 떨어진 인기도를 찾기는 힘들고 윤 대통령의 이런들 추락된 신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합법적이지 않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살 길을 찾아가지고 국민들을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말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하를 불컹 내겠죠 이게 나라냐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을 싹 닫고 자기만 살겠다고 저렇게 하는 게 저게 대통령이 맞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오늘 여기 허성구님께서 아니 갑자기 시장은 왜 갑니까 이게 70년대도 아니고 70년대 정도 되면 사람들이 시장을 가는 건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람들이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또 엉뚱한 데가가 쇼를 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밉게 보이는 행동만 하는지 그게 참 문제가 참 딱한 거죠 물론 대통령은 또 나름대로 고민이 돼서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중구의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은 뒤에 청계천을 산책하며 주변 직장인과 외식물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노력하는 것은 가상하지만 어떻든 노력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조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노력은 별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단에 글을 보니까 참 다들 육두문자를 쓰는 사람까지 포함해 가지고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네요 지지율 24%의 현실에서 시민들을 줄지어 웃으며 악수를 천하는 이들 면면이 제가 볼 때 너무나 지겹도록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런 핵심 당원들은 낮에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동원되는 게 본업이나 싶어 국힘당 앞날이 심히 어두워집니다 물론 반대 의견이 그래도 4명이 많네요 전임 대통령들이 저런 행위는 진심에 수련한 통치 행위로서 국민들 앞에 삐지 삔다구만 지금 2024년도에도 저런 행동으로 지금까지 까먹은 점수를 회복해보려는 저 처절한 현 대통령의 심중은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 검사 출신 대통령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곧바로 모내기 시절이 다가왔는데 이젠 모심기 따라한다고 생 난리를 피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100명 가운데 최소 60명 정도는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도가 여러분들 아무리 이런 객관적인 지도를 얻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자가 소신을 갖고 옳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럼 지도자는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움을 넘어서 정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의 여러분들 처지는 유감스럽게도 경멸과 미움과 정오가 여러분 다 복합된 그런 여러분들 감정이 투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국민들의 생사 여탈권과 관련된 국민들의 참정권 박탈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자비할 정도로 여러분들 입을 다문 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시장을 만 번 가더라도 회복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씻을 수 없는 지름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경멸이나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정오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저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이 3년을 견딜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지율이 여러분들 한자리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닥을 치게 되면 저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해안과 용기가 필요한데 이미 그 한계점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이 거의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냥 항복 선언이다 국민을 포기했다 국민을 버렸다 이렇게 좀 센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던 것은 세상 만사에는 모두가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번복하기가 힘든 거죠 첫 번째 타이밍은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무슨 수를 썼어야 됐던 것이고 그걸 놓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자회견에 마저 항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어 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오늘 이게 기다림의 미학님이 좀 센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주권을 팔아먹은 사람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천지님은 대통령 질을 하는 게 정말 꼴사나운 짓거리만 골라서 합니다 정말로 나라에 위급한 일은 안 하는 사람이 대통령 맞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뭐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말씀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들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 윤 대통령은 나름대로도 계산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그냥 깔아 뭉개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미 맹이 다한 것 같아요 본인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냥 뭉개는 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 나름대로 잔고를 했겠죠 잔고를 했는데 잔고 끝에 악수라고 이런 그런 결정을 내리는 순간 이미 국민들하고는 완전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 문제가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렇게 국민들 뜻과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한 그런 앞으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최신 뉴스를 이렇게 업데이트해 주시는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던 이병화 전 대사께서 올린 글에 김주일님 김주일님이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리한 그런 글을 가끔 올려주시는데 이 김주일님이 관찰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김주일님께서 부정승거라는 민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 최소 60% 이상 정도는 등을 돌린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김주일님의 관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의 여러분들 판단이 있을 것이고 또 김주일님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경험치가 있는데 제가 5월 9일 대전에 음무상 일이 있어서 사회생활하면서 갖게 된 동생 한 명과 그 동생의 지인과 함께 대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마치고 돌아온 과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얻은 동생이 갑자기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부정승거 하나 잡지 못하고 이게 뭔 짓입니까? 라고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회배로 이런 이야기 하기가 힘들죠 이때 사회 동생의 지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사전투표 없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이 하는 짓을 보면 좌파들이나 마찬가지인 같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제가 판단한 것은 최소한 윤 대통령의 표를 던진 사람들의 60% 이상은 최소입니다 60% 이상은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고 등을 돌려도 그냥 보통의 그냥 등을 돌린 게 아니고 완전히 손절매를 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저러냐 저게 사람 맞냐 이 정도 순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제 이야기니까 제 판단이라고 전제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병하 전 노르웨이 대사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가 보던 길에 평소에 여러분 그를 눈여겨보는 김주일님께서 본인 체험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가설을 약간 수긍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잔반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잠잠히 듣고 있는 내가 김주일님이 가장 여기서 연장자실 겁니다 선생님들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나 보조라고 떠보았더니 아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인 줄 압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아무런 짓글이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아주 개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사회동생의 지인이 대답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보편적일 겁니다 눈 있고 귀 있는 사람들은 대들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태일 거라고요 사회동생의 지인은 서울군자역 인근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동생과도 일련의 두서번상 음무상 만나는 사이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정치 성향을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이것은 국민 중에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 나라를 뒤엎을 거대한 쓰나미가 마치 먼 바다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뜻 들었습니다 이 김주일님이 아마 연배가 제하고 굉장히 비슷한 연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정선거 이건 국민 중에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 나라를 뒤엎을 거대한 쓰나미가 마치 먼 바다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뜻 들었습니다 권력은 굉장히 질기고 강합니다 그리고 아마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가운데 권력용처럼 이렇게 질기고 강한 것도 드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선거든 부정선거든 일단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웬만해서 그 권력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광범위하게 대중들에게 확산되고 공유된 다음에 대중들이 시위나 한 거를 통해서 저항하게 되면 설령 그렇게 저항하더라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순순히 양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국민 부정선거 이건 국민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철다하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단 행동을 통해 가지고 저항해 여러분들 불꽃이 타오르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김주일 님하고 제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5월 9일이 최종일이다 이렇게 저도 한두 번 정도 방송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무효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몇 사람이나 선거무효소송을 자원했는가라는 부분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최신 뉴스는 황교안 전 총리가 4월 10일 총선 선거무효소송 청구 보고들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본인 페이스북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지역구 18곳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청구했고 참고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는 한 지역구에서 270여 곳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삭제 금지 가처분시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지역구와 전국의 비례대표 전체 선거무효소송과 정거보전신청도 되어 있는 상태고 18곳 가운데서 국민의힘 후보가 포함된 곳도 있다 그러나 주요 인물들은 전혀 이렇게 선거무효소송에 나서지 않았죠 이 보시게 되면 선거무효소송을 신청한 지역구는 서울 종로구 중구 성동구 갑을 아마 중구 성동구 갑을은 윤희숙 후보 종로구는 최재영 후보 중구 성동구 을 광진구 을 중구 성동구 갑은 아마 오신환 후보일 겁니다 성동구 을이 아마 성동구 을이 윤희숙 후보지 않겠나 광진구 을 서대문 갑 구로구 을 송파병 수원시정 안양시동안구 을 의왕가천 구리 하남시갑 광명을 용인시병 용인시정 중남구 청주형등구 천안시갑 여기에 지역구를 여러 가지 그런 지역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참고해 가지고 선정해서 소송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인천 계양을 서울 광수구 을 양천구 갑은 다른 부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복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8곳을 부정선거 방지대 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선거무효소송 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고 권순할 tv에 권순할 대표가 잘 요약 정리해 가지고 발표했네요 5월 9일 날 502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법원의 비례대표 선거 및 지역구 선거 전체 무효소송을 냈다 그리고 이번 선거무효소송 대리인은 변호인 단으로서 그동안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꾸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박주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가 1차적으로 참여했고 보시게 되면 오늘 권순할 tv에서 여러분들 요약한 이번 총선 투개표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14가지 그러니까 현장과 선거 데이터에서 드러난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리 정돈 했네요 아마 이 내용이 소장에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첫째 사전투표 부풀리기와 cctv로 확인 이거는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하고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으로 깨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큰 격차 전부 다 당일투표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고 사전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더블당이 승리하는 그런 경우죠 사전투표가 60대 70대가 가장 많은 투표를 했는데 오히려 더블음주당이 압승한 것은 경험법칙에 반한다 투표수와 투표일 전산조작 정거체정 사전투표는 부풀리고 당일투표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전산조작 이후에 투표지 투입 위조 투표지 투입 그다음에 투표지 갈아치우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사전투표는 주로 표를 더한 방식으로 사용했고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이 숫자가 여러분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표를 그냥 바꾸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선거인 수와 투표의 수가 맞지 않다 이런 이 경우는 사전투표의 경우는 선거인 수와 투표의 수가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 이전에 확정 선거인 명부의 사전투표자 수하고 개표 결과 사전투표자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전국 도체에서 나타난 거죠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거죠 선거인 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투표한 사람은 있는데 개표 결과는 영인 곳이 전국 주로 분포 특히 가가호호 대한여름들 정의당 공정선거 정의당에서 이런 현상이 많았죠 관외 사전투표에서 대규모 조작 등기 우편수가 투표수가 아닌 선거인 수에 맞춰진 배송 경로 탐색으로 수많은 가짜 투표지 발견 아주 전형적인 우편투표 조작이 발각이 된 거죠 제외부재자 투표에 서초갑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전성은 심각한 조작의 증거 서초갑에서 제외부재자 투표에서 국민의 힘이 제외국민투표가 아주 조작이 심한 선거입니다 제외국민투표의 차이값 제외국민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하시게 되면 최소 플러스 25% 더불당 국민의 힘 마이너스 25% 최소 여러분들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0% 60%가 여러분들 아주 쉽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이야기란 어마어마한 조작이 제외국민투표에서 일어났고 이번 선거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가짜 투표지 발견 그거는 여러분 저도 방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투표지는 프린트가 되는 건데 상하좌우 여백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발생 위법한 행랑식 사전투표함 천으로 만든 사전투표함 봉인지 훼손이 전국적으로 발견됐고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사용 전자개표기 사용 등 전산기기 사용은 불법 서울 425개 동 경기 599개 동 부산 192개 동 인천 156개 동 대전 82개 동 전부 다 사전투표에서 더불음주당이 당일투표 득표율을 압도할 정도로 승리를 거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아마 소장에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 아마 선거무효소송에 진행 그러나 사법부가 워낙 이 선거 문제를 공정하지 못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꾸준하게 기울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나라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 말씀을 좀 한번 이런 홍준표 시장이 선이 굵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의 정치인들 가운데 직설적인 이야기를 틀어놓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한동훈을 용서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측근들을 잡았는데 한동훈 씨가 거의 사냥개처럼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일반인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홍준표 씨가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용 씨가 여러분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그룹 회장이 18개인가 19개인가 17개인가 여러분들 제목이 모두 다 무죄 처리된 거나 더 여러분 큰 것은 대법원장을 지냈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48개의 여러분들 제목이 사람을 잡아넣을 때 48개 제목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 논평에 대해서 한동훈 씨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소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용서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어제 다시 본 대통령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입니다 이건 또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논평에 대해서는 다소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진솔하고 겸손한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참정권 박탈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비난이 쏟아진 거죠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계를 떠나는 날까지도 대한민국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실 걸로 봅니다 그래야 본인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거리를 정치인들이 논평을 내놓거나 언론인들이 여러분들 사설을 쓰더라도 현안에 대해서 예리한 분석이 다 예리하지 않는 엉뚱한 분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현안 과제 가운데서도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정치 논평을 하겠냐 무슨 칼럼이 정직하겠냐 전부가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정치 논평을 제가 높게 평가해서 자주 소개하지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고유 권리인 참정권 박탈에 대해서 침묵하고 국민의 참정권 박탈을 용인한 채 선거 부정 세력에게 전부 다 국민과 국가를 공식적으로 넘겨버린 행사가 엊그제 기자회견인 겁니다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윤 대통령이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마지막까지 선거 부정 문제를 깔아뭉길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적으로 정직함이라는 것은 현안 과제를 볼 때 그냥 선택적 사실에 입각하면 절대 정직한 논평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분들 기자회견 이유는 국민들이 가장 여러분들 갈급하고 애타게 부러지는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대통령께서 깔아뭉겼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차원 정도가 아니고 미움 정도가 아니고 저 양반이 그냥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한 거지 무슨 검찰식 정치 이런 건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식 정치를 뭘 보여줬습니까 그냥 구워놓은 여러분 보리자루처럼 행동했고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것처럼 허우되 멀쩡한 남자치고 여러분들 일을 똑바로 하는 남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와 똑같이 여러분들 적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거는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나라의 대통령은 적어도 2, 30년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당 야당을 조율할 정치력을 겸비해야 되는데 검찰총장 대임 이후에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되셨으니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잘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보다 연배가 더 위고 또 검찰에서 같이 여러분들 활동을 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행보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척을 져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좀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또 연배가 좀 위기 때문에 대통령이 때로는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검찰을 생활하다 한 30년 정치를 했으니까 윤 대통령은 행보가 하는 것이 다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잘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을 간다 이럼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보인다 이럼 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다 곁다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사기 문제의 여러분들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에 진실되게 사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원성과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논평을 할 때 여러분들 부러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질과 핵심을 외면해서는 정직한 논평이 나올 수가 없고 올바른 진단이나 대책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본질과 핵심의 눈을 감으면 그냥 입을 다무는 게 좋은 겁니다 본질과 핵심의 이름 눈을 감고 논술을 쓰고 칼럼을 쓴 것은 일종의 지적 사기인 겁니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서 김대중 전주필이나 이런 글을 볼 때도 매가리가 없고 마지막 결론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항상 핵심적인 사안을 여러분들 숨겨야 되니까 그거는 다루지 않아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의 이름이 난 사람의 인터뷰가 여러분들 왜 마지막에 매가리가 없느냐 부정선거는 언급을 안 해야 되니까 그거는 피해야 되니까 그 똥은 밟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에둘러 둘러 둘러 가니까 할 말 안 한 말을 여러분들 다 논평하는 사람들이 다 가리니까 글에 힘이 없고 말에 힘이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인터뷰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잘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덕담으로서는 훌륭한데 윤 대통령은 잘 하시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잘해야 되는 것을 외면했으니까 8 90% 본인이 가장 잘해야 될 8 90%를 그냥 깔아뭉개기로 결심했는데 뭘 잘하겠습니까 8 90%를 그냥 뭉갰는데 20%를 가지고 뭘 잘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신뢰를 회복하겠습니까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끝난 겁니다 본인이 운이 좋으면 3년 채우고 나갈 거고 운이 나쁘면 중간에 나가겠죠 3년 채우고 나가나 중간에 나가거나 어차피 윤 대통령의 여러분들 업보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는 건 뭐 정해진 술수지 않습니까 그거를 홍준표 시장은 이야기를 안 하겠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없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옳은 일은 아닌 거죠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이 내일 모레 나가나 3년 후에 나가나 윤 대통령이 좀 버티겠으면 조금은 낫겠죠 그러나 더불당의 여러분들 권력 갖는 거지 않습니까 왜 선거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문제를 윤 대통령이 해결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잘하겠습니까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신뢰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것은 지난 윤 후보와의 경선 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민심에는 10% 이상 앞섰으나 당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 자리를 내줬던 것인데 또다시 갑툭튀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릅니다 2021년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공정했습니까 윤 후보가 공정하게 대선 후보가 됐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공정한 방법으로 대선 후보가 됐냐 이야기예요 대단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그에 따라 내가 받을 오해와 상처는 감안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문재인의 지치로 우리를 괴멸시킨 국정농당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셀카 환이 뭘 했습니까 2년 동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런 관철하지 못한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비상대책위원을 맡아가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그냥 애드블린이나 떼고 이런 관철하지 못한 한동훈이하고 뭐가 여러분들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모두 다 덕달같이 사전투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국민 수준에 달려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한동훈 한동훈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앞에서 제가 오늘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나라 문제를 본다 이야기죠 노력해서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한 일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만 뭐 굳이 본인들이 뭐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야기 가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다 이야기죠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비용은 당신들이 다 치르면 된다는 거죠 그때 저는 야당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뭐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랑 똑같은 짓 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배알도 없는 정당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속도 없이 레밍처럼 맹종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정당은 존립 가치를 상실하고 소멸됩니다 국민의 힘은 영원히 집권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더블당이 다 장악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까지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께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그냥 국힘당은 더블당의 선거 기획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 의석수가 줄어들겠죠 어차피 그래도 여러분들 정치를 하고 대외적으로 다당제를 보유하기 때문에 뭐 70석 80석은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하고 여러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 다 모의 받기 위해서 다 이런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이야기 합니다 국힘당은 앞으로 숙건 정당이 될 가능성 전혀 없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당대표 잘 뽑아 가지고 2026년도 지방선거 잘해야 된다 지방선거 대피합니다 왜 아니 컴퓨터로 선거 결과를 만들면 무슨 수로 이깁니까 여러분 거짓을 10년 동안 해온 것을 10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를 다 가르쳐줘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한 번 더 여러분들 해먹겠다고 다 입을 다무는 세상인데 뭘 가지고 여러분들 지방선거를 이기고 대선을 이긴 겁니까 그래서 내가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3년 후에 나가나 2년 후에 나가나 1년 후에 나가나 그냥 더블당이 다 차지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야기죠 뭐 달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토리를 꾸며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면 실정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기노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또 그걸 모르면 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시면 홍준표 시장의 하나만 한 이야기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완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갈 때 한동훈이 얼마나 이름대로 지독하게 그 사람들을 감방으로 쳐넣는지를 홍준표 이런 당대표는 착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글을 쓰면서 홍준표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치르겠죠 왜 대중들은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시샘을 해서 여러분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주류를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수준 정도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좀 지겨운 일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에 대한 선거는 위조 투표지를 4대6으로 여러분들 나누어 가진 종로구 3대7로 나누어 가진 부산 해운대구 3대7로 나누어 가진 부산남구 네 군대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대략 300만 표 정도의 위조 투표지가 만들어진 것 같다 그 정도까지 추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선거 사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냥 불변의 그냥 사실인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제야 h님이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300만 표가 정도 되는 것고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전수조사 결과를 차이칩 그래프를 전국의 3,400맥 분대가 전부 다 사전투표에서 더블당이 이긴 거죠 오늘 이 내용을 특별히 다루는 것은 제야 전문가께서 서귀포 지역에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다 분석을 마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례대표에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게 전국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제주자치시의 서귀포 서귀포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차이칱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경우입니다 100%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받아가지고 돌려보니까 규칙이 발견된 거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업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진 위조 사전투표지 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9,958표를 위조투표지로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위조 투표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온 사람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6.39% 부풀려가지고 9,958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블업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데는 사전투표에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의 가짜 위조 투표지를 더블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 후보는 1968표 차이로 당선자였지만 위조 투표지가 더블업 민주당 후보에게 9,958표가 더해지면서 7,990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이게 이런 선거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1968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가 7,990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왼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기서 발각한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그 조작값에 따라서 선관위가 더해진 위조 투표지를 제거한 상태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구하게 되면 오른쪽이 당황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오른쪽은 정상적인 투표고 왼쪽은 선거 사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비례대표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서귀포시 사례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위 선거를 사기를 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번에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조작했는 거를 아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비례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 보라색 칠해놓은 거 조국혁신당의 보라색 칠해놓은 게 전부 다 이게 가짜인 겁니다 이 보라색 칠해놓은 여러분들 이 사전투표 득표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준 위조 투표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보라색이 여러분들 야당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5분의 1만큼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5분의 1만큼을 만든 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의 30%를 배분해주고 위조 투표지 가운데 30%를 더해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70%를 더해준 겁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선형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 소위 야당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가짜 득표수 이꼴은 위조 투표지 더하기 진짜 득표수입니다 가짜 이꼴은 위조 더하기 진짜 한 겁니다 가짜 이꼴은 위조 더하기 진짜 한 겁니다 가짜 이꼴은 위조 더하기 진짜 한 겁니다 이 위조를 더해준 겁니다 이게 북조선이 해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여기에 가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주수기포 비례대표는 위조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 71표를 집어넣고 만 71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발표사전투표를 6.44% 부풀려서 만 71표를 만들어서 사전투표소에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의 위조투표지를 여러분들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한 표가 전부 간 게 아니고 한 표 가운데 70%는 조국계획당에 넣어지고 30% 정도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한 표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졌는데 비례대표는 서기표 같은 경우는 7대 3으로 배분한 겁니다. 7대 3으로. 그래서 만 71표가 투입이 됐고 사전투표에서 진짜 오신 분은 4만 명이고 4만 명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만 표를 대가지고 5만 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득표수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조작되기 이전에 2만 2천 표를 받았는데 3천 표를 대가지고 2만 5천 853표로 선관위가 부풀려서 발표를 해 준 겁니다. 국민의 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은 표를 더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 이전과 이유가 일치합니다. 가장 덕을 많이 본 정당은 조국혁신당입니다. 조작되기 이전에 1만 7천 270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1만 71표 가운데 70%에 대당하는 7천 50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발 선관위가 1만 7천 270표를 받은 후보를 2만 4천 320표를 받은 것으로 조작을 해 준 겁니다. 이게 이러면서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하고 큰 차이는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지역구처럼 더불당 후보 한 개 더해 준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연합 30% 조국혁신당 70%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서울시 종로구는 40대 60%로 나누어 줬고 부산 해운대구와 남구는 30대 70% 이렇게 나누어 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다음에 한 번 흥미로운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재미나는 선거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여러분 이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를 이번 총선에서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가지고 조작을 했습니다. 지역구 투표에 투입하는 투표지 개수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한 겁니다. 딱 떨어지게 2011표씩 투입한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무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당의 5900표 비례의 544표 이게 전부가 다 가짜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냐 위조 투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2011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역구죠. 지역구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지역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당을 합쳐가지고 2011표를 더해 준 겁니다. 지역구에서도 2011표. 지역구 선거에서는 더불당에게만 2011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쳐가지고 2011표. 딱 같이 지내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 조작을 한 사람들이 조작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투입한 만큼 비례대표에 투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선거구에서는 표가 남아가지고 무효표로 많이 처리했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2011표씩 투입한 겁니다.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외투표입니다. 이게 이름들 밑은 정상이고 위는 선관이 발표니까 부풀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3433표를 조국당과 더불연합당이 받았는데 선관위가 2011표를 위조투표를 투입해가지고 5444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더불당 후보가 3905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2011표에 위도투표를 더해가지고 5926표로 더해준 겁니다. 관외투표.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표가 남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기표 선관위가 아주 작업을 잘한 겁니다.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준비해둔 표가 정확하게 지역구 투표 이름 투입한 2011표하고 비례대표에 투입해 준 2011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비례대표 이름들 표를 표가 남아가지고 무효표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주 서기표 선거는 아주 예외적인 독특한 선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 이 선거 사기범들이 조작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지역구 투표에 투입한 표수하고 똑같은 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투표입니다. 관내 투표. 관내 투표에서는 관내 투표는 여러분들 표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도 지역구에서도 7885표를 투입하고 위조투표주를 비례투표에서도 7885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지역구에 투입한 위조투표주의 개수 7885표하고 비례대표 투표에서 투입한 위조투표주의 개수 7885표가 착하게 맞아뜨려진 경우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그러면 이 사람들이 7885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어넣냐 이걸 보시면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원래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계획당이 만 4190표를 받았습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투표주 7885표를 더해 가지고 만 4190표를 받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계획당을 2만 2,075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투표주 7885표를 조국계획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3대 7로 나누어 가지고 넣어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지역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 후보는 15,420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위조투표주 7885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가지고 2만 3,305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조작 과정을 단순히 하기 위해서 선거 조작범들이 지역구 투표에 투입한 위조투표주 개수하고 비례대표에 투입한 위조투표주 개수를 딱 맞아뜨리게 자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예외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왼쪽이 조작이 이루어진 상태에 선관위 발표 자료를 가지고 구한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은 여기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로 크기가 아주 현저하게 줄고 대부분 크기가 예외적인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0에 3%인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이렇게 했죠. 한 가지 더 여러분 사례를 들으시게 되면 이게 제주 서기표의 사전투표에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비례죠. 보시게 되면 비례 이걸 보시게 되면 이 보시게 되면 이 국외 부재자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수와 투표한 수가 거의 일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아마도 숫자를 만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인 수와 투표자에서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도 마찬가지고 400명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가 일치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